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이유 27. 공감하고 돕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해 우리의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을 중보하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순종과 고난이 더없이 완전했기에 하나님은 그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좋은 게 있습니다. 십자가로 향하는 30년 동안 그리스도께서는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전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받은 것보다 약한 유혹을 받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분이야말로 가장 강한 유혹을 받으셨다고 지적합니다. 어떤 사람이 유혹에 굴복하면 더 이상 그를 유혹할 필요가 없기에 마귀는 절대로 가장 완전하고 긴 공격을 퍼붓지 못합니다. 사람은 압박이 커질수록 굴복하기 마련이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압박을 끝까지 견디셨고 절대로 굴복하지 않으셨기에 최고로 강한 유혹을 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다. 예수님은 평생 유혹을 받으셨고 그 유혹은 엄청난 학대와 버림받음으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유혹받고 고난받는 사람들을 깊이 공감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보다 더 고난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보다 더 학대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분은 누구보다도 학대받을 이유가 없었고 학대에 저항할 권리도 컸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그러므로 성경은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놀랍습니다. 우리가 슬픔이나 아픔을 안고 그분께 나아가거나 죄악된 쾌락의 약속에 찌든 채 그분께 나아갈 때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모든 권세로 우주를 다스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공감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달라집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공감을 우리의 담대한 기도와 연결하며 이 질문에 답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15절 16절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순전함과 완전함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은 적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동정하신다, 즉 공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거슬러 느끼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느끼십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공감을 알면 그분께 담대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부르지짐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몸부림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존 뉴턴의 옛 찬송을 기억합시다. 너 왕께 나오라. 너의 큰 간구를 가지고 나오라. 그분 은혜와 능력 무궁하시니 아무리 구해도 지나치지 않으리.